창령군이 창령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20세대를 모집합니다. 창령 한 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10일부터 창령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창령군은 문화관광지 체험과 귀농인들의 농장 견학, 농촌 일손 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자가 SNS에 체험 후기를 작성하면 세대당 최대 5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